수업중 이라고요? 수업중 이라고요? 수업중 이라고요? 지금 시각은 2시 52분 지금 밖의 날 시간 어때요? 좀 별론가요? 수업을 쬐고 왔다고요? 수업을 빼먹으면 어떡해요 일어난 지는 꽤 됐어요 한 2시간 됐나 좀 꾸레꾸레 비는 안 오죠 비 비 오면 별로 안 좋은데 체육 수업 중이라고요? 체육 수업 중인데 지금 브이라이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비 온다고? 비가 너무 싫어요 전 오마이갓 수업 중에 몰래 보고 있다고요? 아 조심히 봐야 돼요 밥은 밥은 이제 먹어야죠 뭐 먹지 필라테스 하고 있었어요? 잘했네 잘했네 응 왜 보이스냐고요? 지금 상태가 지금 상태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얼굴을 보고 싶어요 얼굴을 한번 봐볼까 얼굴을 한번 봐볼까 오마이갓 완전 면도도 안 했단 말이죠 면도도 안 했단 말이죠 음 음 다들 밥은 먹었겠네요 음 음 다들 밥은 먹었겠네요 음 변도 방송을 하라고요? 변도 방송을 어떻게 해요 점심 못 먹었어요 음 솔직히 점심은 안 먹어도 돼요 아침이랑 저녁만 먹으면 되지 김치찌개 좋아하죠 엄청 좋아해요 6개 비빔밥 시켰어요 6개 비빔밥 시켰어요 헬로우 헬로우 플리스 턴 온 더 카메라 노우 갈비탕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네요 글쎄요 밥 뭐 먹을까요? 지금 고민인데 왜? 음 마이 마이 페이스 아 마이 페이스 나 마이 페이스 나 끝 쏘리 너는 아름다워 너는 아름다워 오 떡볶이 먹었다고요? 오 예 비오니까 파전에 막걸리 먹으라고요? 활동중인데 어떻게 마이 페이스 음주 음주는 음주는 안 되지 음 잘하고 있다 넌 고맙다 떡볶이를 지금 음 되게 많이 먹고 있네요 음 되게 많이 먹고 있네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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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인기가요 하고 하면은 이제 이번 컴백 주차는 이제 끝났는데 우리 무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떤 의상이 제일 좋아요? 음 가죽 가죽 이상 그 이상 되게 좋고 또 멋있는데 솔직히 뭐 더운 것도 또 있지만은 약간 이게 가죽에 물이 물이 묻으면 약간 약간 무거워지면서 더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숨쉬기가 부족해지는 느낌인데 근데 의상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오늘은 뭐 크게 없어가지고 이따가 운동 갔다가 좀 해야겠어요 어떻게 생각나요? 어떻게 생각나요? 요? 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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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스페니쉬? 스페니쉬가 스페니쉬가 뭐지? 응 응응응응 그라시아스 흠 근 손질 못참지 아휴..못참진않고 지금 일주일동안 운동을 한번도 못가가지고 그냥 집에서 팔굽혀기만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비니까 머리를 좀 가만히운 운동좀 하하 해야겠다 안무는 진짜 운동이에요 안무도 약간 하체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 나중에 이게 산호구라면 여러 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컨매스 위컨매스 이거 할 때마다 약간 다리가 점점 안 움직이는 느낌 원래 이게 인아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약간 버티면서 하고 있는데 약간 고비가 어디서 온다면 2절 위컨매스 할 때랑 3절 들어갈 때 그때 고비가 오죠 차라리 그냥 쭉 달리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쉴 때 오히려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컨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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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두루두루 위컨매스 위컨매스 그 은우파티즈 다이와 머다라라다다 이거 할 때 멈추잖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근데 되게 좋아서 괜찮죠 뭐 힘들어서 어떡하냐고요 뭐 어떡해요 뭐 제 직업인데요 사실 뭐 편하고 재밌기만 하면 그건 또 재미가 없죠 좀 더 재밌고 다이좀 헉 해 한eros 해 일 이거 작으로 이번 야 いき regards Хотя 거기 말 鄉 arrested 하나 막 年的 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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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록곡 불러달라 이번 수록곡 아 아이고 수록곡 아이고 수록곡 스타더스트 눈을 감아도 느껴져 나를 감싸는 스타라인 설치만 아늑한 기분이야 너의 스타더스트 너의 곁에 영원히 울고 싶어 베이비 스타더스트 버터플라이 이펙트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가사가 뭐였지 지금 누워있어요 지금 누워있어요 프로플라이 이펙트 가사가 가사가 우리 키우겠네 프로플라이 이펙트 가사가 뭐지 이펙트 어디쯤 나온걸까 예 좌피 없는 약공서 그래 맺는 듯해 오와 예예 예예 이거랑 달안보실새 없는 내 네 개지세 나려웠어 바람이 작게 흔들리대 지금은 내 편이다 욕풍이 되겨운데도 지금 다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I'll just fly 20분에 딱 종료해야겠다 밥 먹고 운동을 가야지 운동 나도 한다 굿 굿 네 숙소에 있어요 봄이 좋냐 봄이 좋냐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쁜 이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왠지 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이라 이번 앨범 최애곡은 저는 올스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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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다행히 올스타즈 현세대, 오전세대, 야, 웬인트, 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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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T.O. My Universe가 뭐지? T.O. My Universe 롤플레이, 롤플레이 오랜만에 됐네 롤플레이 롤플레이 애들에 젊은지 몰라 아 이게 아침이라 당신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가 될 수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지금 아침이죠 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진짜 그지? 낮이긴 한데 아 이거지? 낮이긴 한데 오늘 생일이요?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벌스데이 수업시간에 제 말을 듣고 있다고요? 안 돼 안 돼 수업할 땐 수업을 들어야죠 저번에 프라임 메시지 보냈다가 팩 떼는다고 아 그냥 팩 떼고 팩 떼고 그냥 바로 잤네요 황금노래 제목 이거 이거 푸시켓더스 스틱브이쥬 푸시켓더스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구 노래였지? 스틱브이쥬가? 오마이갓 스틱브이쥬 라는 노래인데 이게 누구 노래지? 스틱브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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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그라리 잘 자요 굿나잇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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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사들은 특히 만들어서 조지 보트 잡아 올린 생선에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멀리 I'm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아래 흔들리는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멀리 찐은해를 바라보면서 잠들 수 있는 낙이 필요해 견따는 방법은 없지만 여기 카드 뭐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은 꽤나 멀리 온 듯해 넌 넌 넌 넌 감소해야지 예 필요없어 요즘 그... 그 분 누구야? 진심 진심이라는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제바노프? 제노바... 제바노프? 제바노프? 노래 되게 좋아요 노래가 약간 계속 반복되는데 꼭 들어가요 내 말이 진심인가요 그때가 거짓인가요 당신든 나와 갈까요? 당신든 나와 갈까요? 따르따르딴 따르따르딴 따르따르따 따르따르따 비치스 비치스 노래가 너무 좋죠 저스탠비가 도움이 You didn't meet And I'll be right here And I'll be right here But you didn't have time Time 아 이게 제목이 뭐지 너의 뒤에서 가사를 친절하게 또 써주셨네 시간이 지나고 네가 편한데도 언제나 여기에 내가 있을게 수많은 아픔에 흔들린데도 내가 지켜줄게 너의 뒤에서 아 라디오 아는 형님 재밌었어요 진짜 다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웰브간지 29분이 지났는데 이게 30분이 되면 종료하고 저도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SNS 뭐 마 마 룩 어디야 왜 너 눈을 보게 돼 아래로 아래로 마지막으로 10초동안 얼굴을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쪄는 이만 그러면 밥을 먹으러 더 보겠습니다 듬뿍 이렇게 하면 쌍꺼풀이 생기죠 오예 안 생기지? 생겼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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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감사합니다.